정부는 어젯밤 전원 무사기환이 확인되자마자 개성공단에 보내던 전기와 물을 끊었습니다. 단전단수 조치는 공단을 재가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과 동시에 이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들이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어젯밤 11시 53분.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국측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선언을 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니 하루 평균 17,000톤의 물을 정수해 공단과 개성시 일부에 공급해오던 정수장도 멈춰섰습니다. 다만 갑자기 쫓겨나오면서 정수시설을 완전히 봉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단 가동이 일시 중단됐던 2013년엔 관리동과 사무동의 전등을 밝히고 정수장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은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전기를 끄는 건 공단을 다시 쓰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나중에 적당히 타협해서 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북측이 아예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